펀드 재테크 정석, 어드북스에서 편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저자가 피같은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 성공적인 투자 노하우를 전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와 형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빠르게 고급 시장 정보 지식을 얻는 방법을 전하는 재테크 신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